오늘의 메뉴는 알리올리오 파스타랑 이 두 분의 손으로 하는 무언가를 제가 볼 수 없어요 잠깐만 승민 씨는 제가 말 괜찮은데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에 알리오올리오 아 그럼 우리가 올리면 하는구나 알리오 올리오라서 올리오가 알리오 올리오에서 토마토를 올리오? 그럼 알리오 내리오? 그럼 알리오 내리오? 오케이 일단 뭐야 너 뭐 먹어 나도 하나 먹으면 안 돼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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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지? ei 아 지금 내 손을 치고, 내 손을 치고 장빈씨 옆에서 치어리딩 해주세요 야 형 옆에서 막 묵어주세요 예예예예 예예예 아 진짜 реш해요 가히 왕도 소집아 아 네 아 이봐 예 아니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찬이 친구였어. 네. 찬이 궁금한 거. 안녕. 너가 말해? 왜 너가 좋아? 형 천재인데? 좋아. 대박. 장빈이 형! 장빈이 형! 장빈이 형! 장빈이 형! 장빈이 형! 김치꽁치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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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꽁짱 똥짱짱! 잘 들었죠? 멀리서 지금 하늘을 엄청 비해서 미성사진으로 본 거예요. 미성사진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. 난 천재인가 봐. 미성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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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제 Franken이 놀고 있습니다. 고춧 알? 고춧이냐. 아sa이. 참치챠. 미성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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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돼? 여기 넥! 여기요 아니요 여기 위험해 여기 여기 위험해 왜요? 왜요? 잠깐만 잠시만요 그럼요 놀래요 진짜 알았어요 맘에 고민строй 나 풀을 쥬X 여기 근데 기름이 없어 착각도 먼저 환자의 벨을 열었어 트윗 오아 그냥 만들어 좋아 안 봐도 돼 너 뭐 먹었더라 이렇게 하고 그리 수빈 안 구웠어. 아 지지 냄새! 랜선으로? 한 입 하지만 줄 수 없으니까? 내가 한 입 더. 왜 불러갖고! 조수, 이 조수가 먼저 먹고 있다. 손아내라. 맛있어? 이 조수가 그게 간이 이렇게 세지 않아? 아악! 어때요? 그러면 청색 것도 한 번 먹어볼게요. 나 꺼볼게. 나 있던 점 있으니깐? 내가 있던 점 있으니깐? 여기 있어야 한 번. 좀 나 있던 점 있으니깐? 내가 진정한 거 같아. 선물해줘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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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탕! 탕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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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정말 맛있지? 저 이따 연결되니까 카드로 정합시다. 땡챈 APPROVES! FREE. 수고하자. 안녕! 첫 번째 시간. 설거지, 쇼. 쇼. 요거지. 저희는 이런 영상은 따로 전체를 봤을 때, 이게 제일 쉬는다. 2. 안녕하세요. Sco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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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